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비씨입니다 최근 총선의 결과들을 기대를 하면서 의사결정들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미뤄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수요들이 많았죠 드디어 총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서야대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이런 상황 안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투자는 어떤 방향이 올바른 판단일지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서야대 유지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이 주제를 갖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예림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이번 여서야대 국면 전반적으로 총선을 보셨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민주당 야당에서 과반 이상을 또 가지고 갔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중에서 법 개정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추진이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1월 10일 대책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총선 결과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임대차법이라든지 또 재건축 사업 관련돼가지고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서민 또 많은 중산층 이상들이 거의 대부분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지금 22대 총선 같은 경우는 결과가 사실상 야당의 압승을 거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소야대라는 국면이 새로운 전환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21대 총선부터 22대까지는 여전히 여소야대라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큰 변화가 있을 것은 보여지지는 않고 있다 다만 지금 여야의 부동산 공약 중에 한번 살펴보면 임대차 입법 폐지하고 전세 사기 이슈들이 있었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월세 신고제만 좀 유지를 하면서 임대차 3법은 폐지를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입장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야권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법안의 취지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법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취지 안에서도 그래도 임대차 시장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안착을 했다 그래서 안착된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준다라기보다는 임대차 시장의 이런 안착을 유지를 하겠다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임대차법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고 보는 입장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세 사기로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전세 사기 때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던 선구제를 한 후 그 다음에 후구상 이쪽 방향인데 이쪽으로 좀 무게가 실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다주택자가 집을 조금 더 여러 채 사주면서 시장을 좀 뒷받침 해주면서 또 다주택자가 어떤 투기자다 또는 다주택자가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다주택자의 시장 중심보다는 1주택자 그리고 실거주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정책과 이런 부분 안에서는 그래도 큰 흐름은 변하지 않고 또 시장에서 대략적으로 예상을 했었던 여소야대 국면은 이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의 시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재건축의 어떤 변화가 좀 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 시장에 좀 접근을 했었고 또 1월 10일 부동산 대책 때문에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택을 좀 선점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재건축 시장하고 재개발 시장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나서 변호사님께서는 재개발하고 재건축 시장에 대한 진단 또는 예측 뭐 이런 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에 1월 10일 대책 같은 경우에는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심의 어떤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신도시처럼 택지 개발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잖아요 거의 비어있는 땅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도심의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1월 10일 대책은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건축 시장과 재개발 시장을 좀 나눠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패스트트랙 도입을 1월 10일 대책에서 정부가 이제 내놨었죠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전진단 자체를 좀 뒤로 미루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재건축 시작하는 것 자체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서 동시에 사업 시행자로 되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해서 전체 기간을 한 2, 3년 정도 당기는 형태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 문제는 이제 도시정비법 개정사안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사실 법 개정사안은 국회를 또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더욱 이제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1월 10일 대책 나오고 나서 이제 재건축 시장은 여기에 영향을 받았냐 거의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지수를 보면은 보합이거나 아니면 상승률을 오히려 줄여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사실 이제 재건축 관련한 이런 패스트트랙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려고 하면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현재 이제 그 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요즘 사업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단지들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동력을 잃은 지가 좀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재건축 초과익환수제 같은 것들 그 이번 정부에서 좀 완화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그 완화나 폐지까지 가려면은 또 이게 그 법 개정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야당에서 사실은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익환수제 관련된 법안들은 그래서 이제 국회의 구성이 일단은 야당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 아주 큰 폭으로 완화가 된다거나 폐지가 되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은 사실 조금 이제 앞으로 좀 어두울 수 있다 당분간은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달리 볼 수 있어요 그 이번에 이제 1월 10일 대책만 보더라도 재개발 요건들을 많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한 대책들이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노후도 요건을 완화시켜준다거나 뭐 접도율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을 좀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대책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시행령 개정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구성과 관련 없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세사기 피해 같은 것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비아파트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빌라나 다가구 단독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전세금을 좀 돌려주려고 하면은 팔아서라도 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좀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제 비아파트 소형주택 같은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걸로 1월 10일 대책이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시행령 개정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입법 예고가 돼서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국회의 구성과는 좀 상관없이 재개발 쪽은 이제 그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사실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큰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재건축 보다는 재개발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에 대한 변화들 많은 분들이 여러 의견들을 주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드려본다면 총선의 결과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라는 의견은 저도 일정 부분 좀 동의를 하는 그런 입장이긴 하거든요 예전에 여러 리포트라든지 보고서를 보게 되더라도 부동산 가격에 특히 가격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나 금리가 기여도가 가장 컸다 그러니까 전체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약 한 50% 못 미치는 정도의 수준의 기여도에서 금리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정도가 금리라는 이 힘이 주택 가격의 변동성을 만들어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정책이라든지 정치 뭐 이런 것들은 얼마나 기여도가 크냐라고 본다면 이런 가격보다는 심리에 조금 더 좀 큰 영향을 주겠죠 매수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자극을 준다든지 또는 찬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심리적인 부분을 배제한 가격 안에서는 그래도 주택 가격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 이런 것들을 좀 감지들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 총재가 나왔을 때도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 이런 워딩들을 좀 일정 부분 파악을 해보면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뭐 장기간이라는 그 어떤 시점을 기간을 또 이렇게 설정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간 설정을 좀 풀었다라는 걸 봤을 때도 금리 인하가 좀 하반기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가격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의 선도로 보는 것들이 거래량 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거래량도 일정 부분 작년 하반기 하고 올 상반기 대비했을 때는 회복 속도가 좀 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 봄철부터는 일정 부분 우리가 거래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뭐 임장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갖춰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거래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양이라는 게 시장을 일정 부분 선행을 하는데 이런 거래량을 살펴봤을 때 가격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선행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 청약 시장들을 보는데 청약 가점도 작년 4분기 대비했을 때 올해 1분기가 뭐 한 두세 배 이상 되는 정도의 경쟁률을 나타난다든지 또 가점 같은 경우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가점이 최저 가점이 뭐 60에서 70점 이상이 나타날 정도로 청약 가점도 높아졌다라는 거는 이런 내 집 마련의 수요가 좀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시장 안에서 뭐 전세 가격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전세 가격도 최근 뭐 여러 자료들을 봤을 때는 서울의 전세 가격은 역시나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매 가격은 좀 조정이 됐고 전세 가격들은 일정 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좀 가까워진 그 시기가 돌입을 했죠 결국 이 시기라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세를 활용한 투자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수요까지도 실수요 투자 수요 그 다음에 뭐 청약 대기 수요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런 거래량을 바탕으로 한 그 부동산 가격에 좀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그 하반기 뭐 이런 시장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거나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점을 잘 선택을 하시고 혹시라도 집 이슈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좋은 입지와 좋은 지역 그 다음 좋은 시점 뭐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 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인사드립니다 igmat사항 동영상 공원 그리고 인터뷰 결제 이들 분 일 인사 통 이문